감자 심기. 어릴적 추억을 되살려서 심는게 맞습니까? 오만이는 감자를 심으시고 아들은 엄마 등이 엎어있었던거야? 뭐야? 엄마가 감자 밥해주는 것만 먹은거야? 이리 뒤집어서 놔야지 싹이 올라오게 하는거야? 아 위에. 싹이 위에 있습니다. 싹이 위에 있습니다. 싹이 위에. 네. 싹이 위에. 싹이 위에. 싹이 위에 오는 천이 위에. 여행 밖에서 넘어갈 수 있어. řめて. 우리가 정식으로 감자 심는거는 올해가 처음인 거다. 그치? 아니지 씨가 아닌 저기도 좋아하지 아 나는 이제 사라질 수 있어 근데 막내가 된 거 같네 여기도 돼서 여기도 돼서 여기도 이게 좋아 안 나 근데 얘 너무 비싼 거 같다 씨 그냥 씨 감자가 따로 있는 거야? 아니 그냥 감자 우리 시장에서 파는 거 사갖고 오 하면 안 돼? 그렇게 오일날 하는 거지 그런 건 좀 얘들이 내 요 중간 치기를 씨 감자로 어 하는 거지 근데 씨 감자라고 해서 너무 비싸게 받는 거 같아 요즘 감자 그렇게 하잖아 씨 감자로 하면 안 돼 일반 감자도 겨울나 씁니까 일반 감자 씁어져 돼 지금 집에서 반도 안 씁었는데 네 2분 여기까지 지금 2분 3분의 1 2분 20 30 30초 2분 30초 엄청 빨라졌어 2분 30초 3분 30초 3분 30초 3분 30초 4분 30초 귀신이 감자를 심으니까 감자가 잘 크겠지. 감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감자를 많이많이 심고 있으니. 약간 엇갈려서 사선으로 싣는 이유가 있는거야? 여기가 가깝게 좀 멀리 떨어지라고. 여기가 영양소는 멀리 떨어져있을거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, 줄 잘 맞는데. 역시 공대 오빠라서 다른데. 세상에 눈동냥이 되게 무서운 거나. 어렸을 때 이게 다 엄마 한 거 보고서 따라하는 거잖아. 그럼. 자기가 뱃속서부터 하는 거야?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하는 거야? 네. 학교 같은 거 다 이렇게 꺼놨어. 그래, 그 감자 기업부로 하는 아저씨. 거기 태국 사람들. 나는 걷어봐, 엄마가. 안 좀 걷어봐.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했어. 뭐 우산 그거 뭐지? 파종기인가? 한 명은 그거를 뽑고, 한 명은 던지고. 씨앗용을? 그러면 눈 하나에. 어. 눈 주기에도 이런 거 같은 거 있으면 안 들어가 있어. 감자가 귀에서? 저기서 또 나오는 거는 귀에서 못 쓰는데. 아니. 이런데 같은 강원도인데 나 아까 감자 씹는 거 처음 해보는 거. 그치. 근데 사람들이 다 우리 강원도다 그러면 어디서 감자를 아주 가만히로 갖고 먹는 줄 아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여서 누가 사겠냐 이거를 초보 농부가 한국 누가 사겠냐 우리 식구들끼리 나눠 먹어도 못 질린다 그래 감자를 우리가 10kg 한 박스씩 이거를 1년에 몇 박스를 사먹어 감자전만 해먹는 거 생각해도 자기가 먹는 감자만 해도 양이 엄청나요 좀 힘든가 봐 작년 이맘때 내가 딱 병원에 입원했으면 혼자 심었지 감자 누나가 준거 그치 아니야 그때 누나가 준거야 야 일어나지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1년만에 그래도 돌아다니고 농사도 짓고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 박스가 모자른 거 아니야 너무 쫌쫌이 심은 건가 그 기업형으로 심는 그 아저씨들 간격 치면 아저씨들 널찍 널찍하게 심었었지 아니야 그 태국 애들 그렇게 안 심었어 엄청 가까워 근데 완전 기계적으로 심었어 근데 신기하네 감자가 근데 우리 너무 낮게 심는 거 아니야 걔네 태국의 대빵 깊게 심던데 20cm 깊게 해야 된대 아우 그 애들 낳쳐갖고 어떻게 생활하냐 우린 위대로 하면 되지 내가 뭐 기계가 있네 뭐가 있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최대로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이렇게 세 줄 하니까 한 박스 그게 되겠다 그치 다 끝이지 이제 더 없지 이쪽 편에는 더 싹이 난 거 그러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네 싹이 난 것과 우리가 우리가 좋은 감자라고 해서 감자씨를 상고하고 딸이 딸이 좀 크는데 딸이 안 크어가지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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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 야 근데 자기 힘든지 저기는 넓게 왔는데 점점 오면서 쫌쫌 다리로 좁아졌어 좁아졌어 감자 신기 지금 11분 17초 걸렸어 완료까지 몇분 걸릴까 남는거 아냐 남는거 아냐 남은거 아냐 남은거 아냐 낭 그럼 두 개 남네? 세 개는, 아 넓어 여기가 조금 넓은데 아, 꺼 자, 조금 더 넓어 갑니다